더마세라 하우투 하나의 상자 안에 충전 거치대, 본품, 사용설명서, 충전기, 충전 케이블,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사용설명서 중 앱 설치하기 페이지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스캔하세요. LG 프라엘 케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면 해당 앱을 눌러 설치하세요. 앱의 안내대로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하세요. 내 프라엘 등록하기를 눌러 설정할 기기를 선택하세요. 제품을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고 전원을 연결하세요. 폰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충전 거치대의 와이파이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충전 거치대의 와이파이 표시등이 깜빡이면 폰으로 돌아와 앱에서 다음을 누르세요. 제품을 사용할 세용자 번호를 선택한 뒤에 다음을 누르면 제품 연결 및 세용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한 손으로 목 부분의 카트리지 탈착 버튼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카트리지의 아랫부분을 밀어올려 분리하세요. 본체와 카트리지의 위아래 양옆에 꽂는 부분을 잘 맞춘 다음 뗄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서 끼우세요. 카트리지에 정해진 샷을 모두 사용 후 카트리지를 추가 구매하여 교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을 약 2초 이상 길게 눌러 제품을 켜세요. 제품 앞면의 레벨 버튼을 약 3초 이상 길게 누를 때마다 사용자가 바뀝니다. 레벨 버튼과 제품 뒷면의 샷 버튼을 동시에 약 3초 동안 길게 누를 때마다 한국어 사용 언어가 바뀝니다. 전원 버튼을 약 2초 이상 길게 눌러 제품을 켜세요. 레벨 버튼을 눌러 강도를 선택하세요. 기기의 조사부나 케어를 원하는 가이드 부위마다 수분제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바르세요. 샷 버튼을 눌러 사용하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샷씩 조사됩니다. 각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한 샷씩 쏘세요. 반드시 한 샷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 이동하여 다음 한 샷 쏘는 것을 반복하세요. 화살표 하나당 표시된 숫자만큼 케어하세요. 오른볼도 같은 방법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한 샷씩 쏘세요. 제품을 세로로 세운 다음 얼굴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케어하세요. 케어할 때 팔의 각도는 얼굴과 수직으로 유지하여 조금씩 좌우로 제품을 이동하며 케어하세요. 제품을 각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관자놀이의 윤곽을 따라 한 샷씩 쏘세요. 좁은 부위이므로 세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관자놀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케어하세요. 이중턱을 케어할 때 조사부가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조사부를 피부에 밀착하세요. 좁은 부위이므로 세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목 부위 역시 좁은 부위이므로 세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케어할 때 자세가 불편한 경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나 제품을 든 손을 바꿔가며 케어하세요. LG 프라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